너무 많지.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형이 나갈 것 같아서. 괜찮아요. 얘기해 주세요. 진짜로. 안 나갈게. 내 통장 돈 한 번 없어진 거 너냐? 솔직히 너지. 어떻게 빼 내가. 내 비밀번호랑 주민등록번호 다 알고 있으니까. 아무튼 얘기해 주세요. 그냥 형이 뭐 하냐고 연락했었을 때.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한두 만이 아니니까. 아까 이해하나요? 감사합니다. 분명히 시끄러운데 집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요. 세윤이랑 같이 있음? 이응 이응. 세윤 야 너 어디야? 어 나 집에서 지금 자고 있었어. 전 다 알고 있어요.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 비밀이 없습니다.